안녕하세요 제피스니크 입니다. 오늘은 뱀 사육에 있어서 제일 기초적이자 이제 꼭 아셔야 하는 아셔야 하는 인가요 뭔가 되게 선택지가 많은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해요 오늘 이제 뱀을 키우려면 밥을 줘야 되겠죠 밥을 뭘 주냐 바로 냉동 마우스 즉 살아 있었던 이제 쥐를 냉동시켜서 이 친구들에게 급여를 하는데 이 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깨끗한 쥐 에요 정말 그냥 우리가 먹는 닭이나 돼지처럼 정말 깨끗하게 가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육을 통해서 기생충이 없는 쥐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주는 식인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냉동 상태다 보니까 좀 주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크게 두 가지로 다니죠 라이브 즉 살아있는 마우스나 렛을 주거나 아니면 냉동되어 있는 렛이나 마우스를 이제 해동시켜서 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 해동시키려면은 따뜻한 공간에서 장기간 냅두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을 받아서 이제 물에 나가 직접적으로 닦게 해서 해동을 시키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총 세 가지에요 그냥 실온에 냅둬서 보관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물에다가 그 팩채로 그러니까 팩킹 된 채로 해동을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쥐를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물에 약간 따뜻한 물에 장기간 냅둬서 해동시키는 방법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쥐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이제 파충이를 키우신 분들이어도 항마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쥐를 보시기 거북하거나 원치 않으신 분들은 쥐로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원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쥐에 관한 영상을 최대한 찍지 말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생각해보면은 뱀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쥐를 주는 거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쥐를 꺼내기 전에 쥐가 나온다는 거를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요 한번 쥐를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키친타워를 깔고 핀셋과 가위를 통해서 애들 패킹을 제거한 후에 좀 이렇게 물기를 제거한 후 주는 방법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물에 다이렉트로 해동시키는 쥐인데요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보시면은 그대로 그냥 물안에 담궈놨던 쥐구요 그 다음에 실온에서 해동을 시켰던 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고 핀셋을 통해서 빈셋을 통해서 꺼내줄껀데요 이렇게 보시면 물기가 없죠 그 다음에 이 패킹된 채로 물 속에 넣어놨던 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마리여가지고 비킹은 일단 뜯어야 되는데 비킹이 좀 잘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뱀을 사육하시는 분들도 쥐냄새나 쥐를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있으실 수가 있어요 뱀이 이뻐서 키우기 때문에 쥐를 어쩔 수 없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살아있었던 쥐이기 때문에 조금 만지기 그렇네요 더러워서가 아니라 좀 물어야 될까요 제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은 물에 이렇게 녹였던 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물기가 이렇게 묻어있어요 물기가 묻어있게 되면 바닥재랑 같이 이렇게 필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네 그거죠 솔직히 바닥재랑 같이 뱀 몸속에 들어가는 게 제일 걱정이 되실 건데요 그때는 이제 키친타올로 꼭꼭 저는 어떤 방식으로 녹였던 만에 키친타올로 한번 이렇게 꾹꾹 눌러서 줘요 꾹꾹 눌러서 해동을 시켜서 이 상태로 뽀송뽀송한 쥐 이 상태로 피딩을 시키고요 요기 이제 실온에 해동시켰던 쥐하고 패킹된 채로 물에 넣어놨던 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싸가지고 어느 정도 피끼랑 그 수분기를 다 제거한 후에 피팅을 합니다 뭐 이 방법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줘요 마우스를 이제 좀 살아있는 쇠로 주기 어렵다면 이렇게라도 공급을 해야죠 한번 먹이 주는 것까지 찍어 볼게요 이 친구는 이제 파스텔 더블 앳 클라운 파이브 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조만간 짝을 또 찾아주러 가야 합니다 뱀 밥을 주실 때는 그냥 간단해요 이 친구 벌써 이제 밥 냄새 맡고 오죠 그냥 대주시기만 하면은 냄새를 맡고 알아서 먹습니다 밥을 다 먹는 건 똑같은데요 물에다 담가서 주시게 되면요 이 친구 냄새 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재치가 좀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피팅을 한 채로 실온에 한 3-4시간 정도 두시면은 애들이 어느 정도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네 어느 정도 녹거든요 그 상태에서 물에다가 넣어 주시게 되면은 애들이 먹기도 편하고 좀 냄새도 좋고 냄새도 이제 애들이 맡기엔 좋고요 여러가지 요즘에 좋은 것 같아요 먹이 주는 방법은 솔직히 이게 꼭 일해야 된다 그러는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사육자분들 편하게 선택을 하셔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퇴근하고 와서 힘이 없는데 이 영상을 한번 찍고 싶었어요 그냥 유익한 정보였으면 유익한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사육에 있어서 좀 필요하고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잘 시청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좀 요청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댓글 달아주시면은 피드백 보고 보완하거나 뭐 그런 유도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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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